이, 이 인간 겁도 없이 여기 또 나타나는겨, 응? 때가리를 상실한 건 내가 아니라 꽃뱀 너지. 야, 너는 그러면 몇 살이니, 응?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. 두 번은 없어. 내 아빠가 두두워. 여인숙에서 지금 동거하는 그 남자 맞지? 너, 나가, 나가. 너, 성취용으로 경찰서에 고발하려다가 잘 넘어갔지만, 어? 또, 또 나타나지. 그냥 쬐끄만 격 홀로당 까져가지고서는 아니, 대체 어디서 뭐라면서 굴러먹었길래? 겁도 없이 그렇게, 어? 깜찍한 거짓말을 해? 응? 이게 무슨 귀식 시나리 까먹는 소리야? 너, 너 당장 나가, 어? 안 나가, 나가! 아니, 바른대로 말하기 전에 못 나가. 말해, 그 얘기 누구 얘기야? 바쁠 때마다 나타나서 뭐하자는 겨, 응? 내가 그거를 그짝한 제말을 해야 하는디. 그치, 참아, 입으로 말이야? 나기도 민망하지. 야, 안 나와! 너, 나 이거! 어, 안 나와. 너, 나랑 같이! 형, 당신 정체는 뭔데? 이 여자랑 무슨 관계야? 그 친구들과가 정신 해운흑은 rac가입äv아야 causing 아니, 막